데스택을 깰 수 있을지 몰라서 해봐야 될 것 같다. 데스택을 깨는 법은 사실 나도 데스택을 깰 수 있을지 몰라서 해봐야 될 것 같다. 와 진짜 어려워. 사실 프로 라이센스도 지금 깰 수 있을지 몰라. 와 나도 50분까지 로드만이 깰 시 119개. 자 감정 찾을게요. 일단 감이 너무 쓰레기라서 일단 감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첼리야 50분까지 로드만이 깨면 119개 미션인데 못 깰 것 같아. 아니 50분까지 로드만이 깨면 110분 2개인데 지금 헤매고 있냐 지금? 실화냐? 50분까지 로드만이 이 쉬운거 깨면 119개인데 못 깨고 있어 지금? 지금 벌써 10분째 이X를 하고 있어. 이런거야? 와 진심. 실화드 거의 두달만에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거거든요. 그러다보니까 감이 시골의 끝 이건 뭐 사람새끼 아닙니다. 그냥 행님들. 뭐야 왜 여기 중앙 안가지냐? 야 4끼네 이거. 야 이거 카르프론 가지는데 왜 안가져? 아니 카르프론이 중앙에 철.. 철.. 철 저거 뚫리는데? 오케이 로드만이 보다 먼저 간다이. 오케이 로드만이. 안나라. 119개는 아쉽지만 준비해야될 것 같다. 안전하게. 안전하게. 안나라. 119개는 준비해야될 것 같네. 아이 뭐 로드만이는 못 깨면 사람새끼 아니지 얘들아. 그래도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얘들아. 이거지. 그래. 야 그래도. 야 1초는 남겨 없겠다. 대나만들 조회생키 살아있네. 치골도 마무리하고 이플레이를. 시청자분들께 맞히면. 호итель! 호올로로 호올 호으로오.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. 다잇! 그리고 프로 라이센스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러분. 프로 라이센스 지금 거의 아마 절대 못 깰 거야 이거. 이거 내봤을 때 프로 라이센스 깰려고 한 일주일이 걸릴 것 같아요. 뭔가 총기가 좀 어설프 돼야 되나? 라이닝или 사내. 우와.. 엘론 팩토리 미션 주나? 과연 Clip champion 도 consultants though. 야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미치겠다. 나 순간 뭐했지? 아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. 아 잠시만. 400개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손에 니가 뽑으면 백시안 스타를 할게. 어디 뽑아봐라. 모르지 인마. 한 번에 사고 나올 수도 있는데. 내가 400개 뽑는다. 기다려라. 아 근데 톡톡이가 왜 안되지? 야 톡톡이 고장났다. 아니 근데 지금 톡톡이가 고장났어요. 진진. 야 나 방금 속도 줄인거 봤어? 와 톡날 뻔했어 얘들아. 지금 가리야끈 너무 힘줘가지고. 순간 끝날 뻔했어 진진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깨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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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방대용 ESC. 어? ESC. 호우. 호우. 이거지. 어? 응. COM